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페이스 바이블 컬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25개국에서 복음을 전한 메리 캐서린 백스터의 지옥간증입니다. 나는 지옥에서 어떤 보자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사탄이 앉아있었다. 보자 양쪽에는 거대한 귀신들이 서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두루마리를 펼치며 마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무찔러 이길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귀 역시 몸집이 거대했는데 커다란 얼굴에 거대한 뿔들이 달려있었다. 머리 일부가 뭉개져 있었지만 그 생김수는 꼭 사람 같았다. 그가 자리에 앉자 말수각에 차려입은 잘생긴 남자로 바뀌었다. 사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은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여자를 이용해서 남자를 유혹하고 육체의 정력을 일으켜 그들을 파밀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내 목소리는 아직 건재하다. 하지만 때가 되어 나의 악한 힘이 닿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시는 미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 귀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수많은 귀신들이 골짜기 한 곳에 운집해 있었다. 사탄은 그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힘과 용기와 권세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젠가는 불모수에 던져질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하늘에서 배운 지혜와 사람에게 대해 알게 된 지식들이 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육체의 정력을 더 갈망했기 때문이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고 말했다. 예수님은 나에게 계속 들어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보고 들으려 하자 사탄도 보자로 돌아가 앉으며 본래 모습으로 바뀌었다. 사탄은 낄낄대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원하면 언제든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귀신들에게도 같은 능력을 주었지. 나에게는 악한 계획들이 많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사탄과 어둠의 나라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귀에 굳건히 맞서야 한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다른 귀신이 또 다른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났다. 그 두루마리에는 사탄의 악행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 땅을 뒤흔드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 들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말한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말하고 기록한 모든 것들을 꾸짖는다. 캐서린,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이제 지옥의 다른 곳으로 가보자. 거기서 우리는 사탄이 영혼들에게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짓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곳의 영혼들은 한때 나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 결국 나를 떠나 죽게 되었단다. 나는 그런 영혼들을 죽기 직전까지도 아꼈다. 나는 나의 선지자들까, 사도들까, 설교자들까, 복음 전도자들까 또 내가 택한 모든 자들이 나의 말에 기기울이기를 원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니 너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라. 네게 나와 진실을 말해라.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내 일이 없을 수도 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 생각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며 아, 하나님,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하며 속으로 탄식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길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내게 기기울이기만 하면 그들 모두를 이기게 할 수 있다. 사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내 아버지는 더 크고 위대한 분이다. 그분께서는 사탄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 아버지는 순식간에 사탄의 지식을 쥐어버릴 수도 있다. 캐서린, 결국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그 의지로 사탄을 섬기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께 너나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많은 신비와 지식이 있다. 그런 종류의 신비와 지식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위를 보고 위를 보아라. 나의 자녀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메리 캐서린 백스토 지옥관정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그 저의 사랑과 지식이 너희를 yearn해.